한국이 결승전에서 카타르 꺾고 우승 아시안컵 징크스 이번에도 통한다면 한국 우승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월드컵에는 여러가지 징크스가 있다 1956년부터 시작된 아시안컵에서도 마찬가지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어지는 아시안컵 징크스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4가지 징크스를 대입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징크스가 계속 이어지면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한다 최근 아시안컵에서 나온 징크스는 4가지 정도다 모두 토너먼트 승부 결과로 만들어진 징크스다 토너먼트에서 한국을 이긴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 토너먼트에서 개최국을 이긴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 토너먼트에서 이란을 이긴 팀이 다음 라운드에서 탈락한다 토너먼트에서 일본을 이긴 팀이 다음 라운드에서 탈락한다 놀랍게도 4가지 징크스가 계속됐다 1956년부터 4년마다 한 번 열린 아시안컵은 2004년 대회 이후 2007년에 개최됐다 올림픽과 유로대회와 시기가 격쳐 관심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1년 앞당겨 펼쳐지고 있다 2007년부터 4년에 한 번씩 열린다 그런데 2007년 대회부터 징크스 하나가 이어지고 있다 토너먼트에서 한국을 이긴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다 2007년 이라크는 중결승전에서 한국을 승부차기 끝에 꺾었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1년 일본이 중결승전에서 한국의 승부차기 승리를 거둔 뒤 우승을 거뒀다 2015년에는 호주가 결승전에서 한국을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고 2019년에는 카타르가 8강전에서 한국을 잡은 기세를 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개최국을 이긴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는 징크스도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2004년 대회부터 적용됐다 2004년 결승전에서 일본이 개최국 중국을 3대1로 꺾고 정상정복에 성공했다 2007년 대회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4개국이 공동 개최했다 이라크가 유일하게 토너먼트에 진출한 개최국 베트남을 8강전에서 2대0으로 물리쳤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연파하고 우승했다 2011년에는 일본이 결승전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제압했고 2015년에는 개최국 호주가 우승했다 2019년 대회에서는 카타르가 중결승전에서 아랍에미리트를 물리쳤고 결승전에서 일본을 눌러이기고 정상에 올랐다 토너먼트에서 이란을 이긴 팀이 다음 라운드에서 탈락한다도 유명한 아시안컵 징크스다 2000년 대회에서 한국은 이란을 8강전에서 꺾었으나 4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했다 2004년에는 중국이 중결승전에서 이란을 잡았지만 결승전에서 일본에 졌다 2007년에는 한국이 8강전에서 이란의 승부차기 승리를 올렸으나 중결승전에서 이라크의 승부차기 패배를 당했다 2011년에도 한국이 8강전에서 이란을 제압했으나 4강전에서 일본의 승부차기 끝에 졌다 2015년에는 이라크가 8강전에서 이란을 잡았지만 중결승전에서 한국에 패했고 2019년에는 일본이 중결승전에서 이란에 승리했으나 결승전에서 카타르에 밀렸다 마지막으로 토너먼트에서 일본을 이긴 팀이 다음 라운드에서 탈락한다 징크스도 계속 통하고 있다 1996년 대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징크스다 1996년 대회에서 쿠웨이트가 8강전에서 일본을 잡았으나 중결승전에서 아랍에미리트에 패했다 2000년과 2004년에는 일본이 우승해 징크스 자체가 적용되지 않았다 2007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결승전에서 일본을 꺾었지만 결승전에서 이라크에 졌다 2011년에는 일본이 우승을 했고 2015년에는 아랍에미리트가 8강전에서 일본을 눌러 이겼지만 4강전에서 호주에 패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일본이 결승전에 올라가 이 징크스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번 대회 4강에 진출한 팀은 한국, 요르단, 카타르, 이란이다 오랫동안 계속된 아시안컵 징크스 4가지를 적용해보면 한국과 요르단의 우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국이 요르단을 꺾고 이란을 잡고 결승에 오른 카타르를 제압하고 우승을 하면 징크스들이 딱 떨어진다 징크스대로라면 일본을 이긴 이란은 중결승전에서 카타르에 지게 된다 만약 카타르가 중결승전에서 이란을 이기면 다음 라운드인 결승전에서 패하게 된다 과연 아시안컵 징크스는 이번 대회에서도 이어지게 될까? 아울러 한국이 아시안컵 징크스대로 우승을 차지하며 64년 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요르단, 한국전 앞두고 에이스 관리 후 피곤한 상태, 개인운동 진행 클린스만호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준결승 상대 요르단이 제이스 무사 알타마리, 몽펠리에 관리에 들어갔다 알타마리는 팀 훈련에서 나와 개인운동을 하며 한국전을 데뷔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오전 0시 기하 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다툰다 요르단은 한국전을 앞둔 4일 도하이 아레글라 트레이닝센터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요르단에서는 총 24명만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베테랑 공격수 함자 알다르두르 아루세인은 지난달 29일 이라크와의 16강전에서 상대를 도발했다가 AFC로부터 3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다 이에 요르단 축구협회로는 본국 소환 조치 징계를 내렸다 알타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전날 정상적으로 팀원들과 회복 훈련에 임한 알타마리는 이날 개인운동을 했다 요르단 축구협회 관계자는 알타마리가 피로를 호소 팀에서 나와 홀로 한국전을 데뷔하고 있다고 밝혔다 팀 훈련에 불참했지만 한국전 출전 가능성은 열려있다 알타마리는 이라크와의 16강전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은 뒤 타지키스탄과의 8강전을 이틀 앞두고 개인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선발 출전 후반 44분까지 소화했다 타지키스탄과의 경기가 끝난 뒤 알타마리는 부상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결승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상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알타마리가 경기에 나선다면 한국 수비의 위협이 될 전망이다 알타마리는 요르단에서 유일하게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로 프랑스 리그 1에서 2강인 파리 생제르맹과 함께 활약 중이다 빠른 드립을 돌파와 공간 침투력이 장점인 알타마리는 소속팀에서 16경기 3골을 기록 중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만 결장하고 4경기에 나서 2골을 넣었다 알타마리가 뛴 4경기에서 요르단은 3승 1무를 기록했다 한국도 지난달 20일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에서 알타마리를 앞세운 요르단 공격에 고전한 바 있다 알타마리그 5 cas espace 일부GO 특히 작은 고전 kes 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